아 김미연 노크 좀 하고 다녔 너 9시 뉴스 포기했다며 아아 그거 포기한거 아닌데 밀린건데 아니 나 정오 뉴스 계속하라고 네가 9시를 포기했다던데 너 혹시 나한테 뭐 빚졌니? 아니 그게 아니라 나 몰래 내 이름으로 무슨 사채라도 끌어뒀었어? 그래서 내가 갚아야 돼? 그러므로 나한테 너무 미안해서 이러는거야? 그게 아니라고 얼만데 내가 갚아줄게 그니까 이따위 개수작 집어치우고 네가 9시 뉴스 하세요 제발 말했잖아 그런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면 너 아직도 내가 불쌍하니? 내가 여전히 아직도 너무너무 불쌍해? 정말 너무너무 불쌍해서 옛다 이거라도 받아라 이 불쌍한 놈아 이런 마음으로 양보해준거야? 무려 9시랑 정오 뉴스를 바꿔가면서? 야 야 넌 참 아량도 넓다 아무리 전 여친이 불쌍해도 그렇지 어떻게 지가 그렇게 하고 싶어 했던 걸 평생 그렇게 하고 싶어 했던 걸 단번에 포기해? 근데 정현우 나한테 그딴 거 안 해도 돼? 그냥 네 욕심대로 사세요 은하야 내가 너한테 쪽팔린 여자친구였다는 건 나도 알아 그래도 나 너 만나면서 죽어라 노력했던 게 하나는 있었거든? 별건 아니고 그냥 네 창창한 앞날에 내가 그 어떠한 도움은 되지 못할지언정 걸림돌은 되지 말아야지 왜? 말해줘, 정현우. 너는 나랑 왜 만나? 또 나왔네, 그 질문. 야, 솔직히 나는 하나도 안 궁금해.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만 물어보잖아. 야, 정현우는 도대체 왜 너랑 만난다냐? 야, 정현우는 도대체 왜 하필 너랑 사귄다냐? 너 같은 모지리랑. 왜? 하필? 모지리? 택시해 봐줄까? 그런데 자꾸 그러니까. 나도 궁금하더라. 아니, 그러게. 얘는 나랑 왜 만나지? 나 같은 모지리랑? 가라, 이제. 대답해 주라고, 정현우. 나랑 왜 사귀냐고. 택시해. 대답해 주라고. 기사님, 대답해 줘. 세정동이요. 대답해 주라고.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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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야. 야. 잘 가라. 너는 나랑 왜 만나냐니까. 정현우. 안녕. 안녕.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Immediate Florid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